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영상을 소개하는 선빈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충남 서산에 있는 대산이죠. 대산에 있는 충남 서산 대산에 있는 황금산에 나와 있습니다. 예전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쪽에 등산을 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주변을 좀 이렇게 촬영을 해 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드론을 띄워 가지고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황금산 이구요. 저 멀리 보이는 데가 충남 태안. 태안입니다. 여기가 황금산 정상입니다. 정상. 높이는 156m 촬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론을 이렇게 프로펠러를 다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조종기에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뒤쪽으로 가서 촬영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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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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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